여야 대표 회담이 모레 국회에서 90분 동안 비공개로 열립니다. 이 자리에서 최해병 특검과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쟁점 현안들을 논의하기로 양측은 합의했습니다. 구체적인 회담 의제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모레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한동훈, 이재명 두 대표 회담의 의제와 형식이 정해졌습니다. 회담은 두 대표 간 1대1 회담 없이 정책위의장, 수석 대변인이 배석한 3 플러스 3 회동으로 90분간 열립니다. 여야 대표가 순서대로 각각 7분씩 하는 모두 발언만 공개한 뒤 비공개로 전환됩니다. 신경전을 벌였던 회담 의제에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, 민주당이 요구한 최해병특검법과 25만 원 지원법이 포함됐습니다. 공감대가 형성된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지구당 부활 문제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의료 공백 사태는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습니다. 다만 이 대표 모두 발언이나 비공개 회담에서 언급될 걸로 예상됩니다. 관심은 두 대표가 쟁점 현안에 대해 어느 수준의 합의를 할지입니다. 금투세의 경우 한 대표는 최소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부터 합의하자고 제안했는데 이 대표 측은 보완 후 시행뿐 아니라 유예까지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안이 준비돼 있다고 했습니다. 최해병특검법의 경우 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진전된 논의는 없었습니다. 양측이 내일 추가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해 의제가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습니다. SBS 김상윤입니다. 김상윤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